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UFO 마이크가 도착했어요 택배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요 도모스가 보였나?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봉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랑 이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와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짠 여기 시 이것은 마이크를 거는 거 거치대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수처럼 팝필터 그리고 이제 왔어요 짜잔 요즘 언박싱에 재미 들렸어요 오 뭐야 언박싱에 재미 들렸어요 아랫 4가지를 모두 준비하셔야 UFO 마이크 사용 시 문제 원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적혀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적혀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오 007 가방 같아요 이거예요 UFO 프로 X X X 사랑아 안 돼 사랑이가 손을 핥았어요 이건데요 이 속에 되게 가벼운데? 이 속에 들어있다고? 까볼게요 안 보인다 잘 이 속에 오 오 새 거 냄새 나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아 이거는 꽂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네 오 필통도 있어요 그리고 아 되게 작구나 나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짜잔 아아 이렇게 하고 거는 거 있고 줄이 있네요 음 두 상품은 이것이에요 나머지 두개는 따로 산거고 제가 이따가 방송이죠 설치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아니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지금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언박싱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UFO 마이크로 조금 더 여러분의 고막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한번 잘 잘 해보아요 그럼 안녕 이따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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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악 오 오